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고 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쯤에 여러분들과 함께 Trust to the AI4 지능형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워낙 좀 광범위한 주제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한 연구를 가지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구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일 제가 이 논문을 발표로 출국을 하는데 갑자기 통을 하게 돼서 조금 슬라이드가 약간 구성이 조금 그런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두에서 왜 AI를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에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이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의 어떤 공격이 볼륨 면, 속도 면, 다양성 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탐지된 공격, 공격을 탐지하는 것도 문제인데 탐지된 공격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여기 타임 센스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차량 공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설치된 어떤 앱을 해킹을 해서 그 차를 이제 스탑을 한다든지 또는 차를 이제 도둑질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더 이상 기존의 보안 시스템으로 핸들링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한 가지 기술적 대안으로서 AI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를 보면은 2027년까지 이 AI가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갖는 그런 어떤 원인 서리한 가치가 한 465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가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 활용이 될 때 만약에 커넥티드 카나 백토리 컨트롤 시스템 이런 기반 시설 분야에서 AI에 기반한 보안이 뚫리게 되거나 AI의 어떤 취약점이 있다면은 굉장히 큰 피해나 국민의 어떤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그 과기부 국가전략회에 갔다 왔는데 사이버 보안 분야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AI 보안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AI 보안 AI를 이용한 보안도 있고 AI 자체 보안도 있는데 저는 오늘 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결론은 어떤 트러스트월디한 AI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간략히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Adversarial Example이 있습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이 연구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어떤 팬더의 이미지를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기본의 이미지로 김팔 원숭이 이미지로 AI가 오인식하도록 하는 어떤 변조를 자동으로 생성 가능하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해커가 과거에는 예를 들면 악성 코드를 악성 코드 탐지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라이얼 에러나 경험에 의존해서 했던 이런 데이터의 변조를 AI를 학습하는 기법과 거의 동일한 기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완전 자동화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여기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Adversarial Example이 AI에 대한 어떤 취약점으로서 첫 번째로 알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이징도 있습니다. 학습 파이플라인에 어택커가 접근할 수 있다면 데이터의 일부를 오염시켜서 공격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보안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것을 통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사용하는 사용자가 달라질 때 사용자가 원치 않는 또는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심은 어떤 공격성이 있는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테이책봇의 예제가 나와 있는데 학습 파이플라인에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I가 온라인 학습을 한다 했을 때 이 테이책봇에게 어떤 좀 나쁜 개념들을 가르쳐갖고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나는 페미니스트들을 싫어한다든가 또는 히틀러가 맞았다 이런 식의 이상한 말을 하도록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 이미 2016년도에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희가 제로데이 어택 같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상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패켓을 갖고서는 학습을 하는 그런 IDS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미래에 그런 것을 공격자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도어 공격인데요. 백도어는 말 그대로 시스템상의 설계자가 원치 않는 어떤 공격자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일부 어떤 일부 코드나 하드웨어를 의미할 텐데요. 여기서도 뉴럴렛의 일부를 뉴럴렛 학습하는 학습자가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특정 상황에 대해서 AI 모델이 동작을 하도록 이런 백도어나 어떤 트로잔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 리서치 오피스에서는 특히 국방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학습자와 사용자가 달라질 거거든요. 모델을 학습하는 사람과 모델을 사용하는 국방과 같은 그런 부서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면 용역을 주고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사용하려는 그 모델에 어떤 이런 트로잔이 심겨져 있지는 않은지를 검사하는 그런 RFP를 만들어서 트로이 AI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AI를 사용하는 다방면에서도 특히 국방 분야에서 사용할 때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토픽 중에 하나인 모델 스틀링입니다. 그래서 모델 스틀링은 대부분의 AI 서비스들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듯이 AI 서비스들도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클라우드상에 있는 AI의 모델이 돈을 주고선 써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복제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종의 어택 시나리오를 갖는 공격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고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이제 익스플레이너블 AI입니다. 여기 저는 좀 우주에 떠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가르강추화라는 어떤 상상 속의 블랙홀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AI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AI가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고 저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과연 이 AI가 저희가 설계한 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설명이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AI의 의사결정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AI에 대한 설명 또는 해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달파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단순히 이 이미지가 강아지다 강아질 확률이 98%다 이런 식의 응답이 아니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다른 결정을 할 여지는 없었는지 기타 등등의 인간이 이 AI를 효과적으로 어떤 응용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이런 작업을 익스플레이너블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XAI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딥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해서 해석이 가능한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세다가 아니고 이거는 노란색 부리를 가지고 있고 빨간색 귀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종의 새라고 자연어로 설명을 같이 주는 그런 식의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요. 많이 연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프리터블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디지션트리와 같은 설명력이 있는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델들이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러면 설명력은 좋으니 예측 정확도를 올리는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것이 두 번째 분야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인데 모델 인덕션입니다. 이거는 현재 소타의 성능을 내고 있는 딥 뉴렛이 있으면 그 뉴렛을 바꾸지 말고 이 안에서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예측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 인덕션 메소드가 굉장히 파퓰러해서요. 약 2013년도 이때쯤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거를 약간 체계를 잡자면 잘 아시는 라임, 샵과 같은 포터베이션 베이스드 메소드 입력의 일부를 변동을 시켜서 그 섭동, 그 섭동, 그 입력의 일부의 유무를 가지고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은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인풋 그래디언트는 출력을 입력 피처로 미분을 하면은 입력 피처들의 출력에 대한 센스티비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펄터베이션 베이스 메소드 이후에 좀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디컴포지션 베이스 메소드라고 해서 출력에 보이는 확률값들을 일종의 백프로포게이션과 같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풋까지 다시 재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의 중요도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고 많이 제가 연구하고 있고 퍼퓰러한 방법은 액티베이션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텐데요. 구현하기도 쉽고 기존 뉴럴렛을 건들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인터퓨션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주에 이치카에 가서 발표할 논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풋 애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간단하게 표시된 뉴럴렛 F가 있고요. 입력이 들어가면은 출력 어떤 클래스 C가 될 조건부 확률이 나옵니다. 이것 이외에 인풋의 피처들이 얼마나 결정을 내렸는데 중요했는지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걸 그림처럼 표현하면은 일종의 히티맵처럼 보이는 이런 인터프리테이션 또는 저희가 인풋에 대한 애트리뷰션 맵을 제공을 하는 것이 여기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캠이란 방법은 캠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의 약자인데요. 다음과 같은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뉴럴렛이 있다고 하면요. 이 윗부분을 여기서 보이는 소위 갭 구조로 변경을 시킵니다. 갭이란 명칭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 컨볼루션의, 여기는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이고 여기서의 각 채널을 스페이셜 써메이션 합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한 채널의 값을 다 써메이션 해서 이 값을 만들고요. 비슷한 식으로 각각의 채널에서 한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원래 클래스를 예측하는 이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다음과 같이 액티베이션 값을 모아서 i, j는 스페이셜 써메이션이고요. 거기에 웨이트를 달아서 특정 클래스를 예측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저희가 두 써메이션의 순서를 바꾸고 스페이셜 써메이션, i, j에 대한 써메이션을 지워버리면 마치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웨이티드 써메이션을 만들고 이것을 인풋에 대한 해석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액티베이션의 해상도가 인풋과 다르기 때문에 엑스트레플레이션 같은 작업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법들이, 많은 캠 기반 기법들이 오리지널 캠 페이퍼로부터 파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파퓰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레드 캠입니다. 그레드 캠은 아까 방금 보신 캠은 원래 네트워크 구조의 마지막 레이어를 변경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그레드 캠에서는 이것이 그 구조를 변형하지 말고 원래 네트워크에서 미분을 통한 어떤 정보를 얻으면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논문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레드 캠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캠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느꼈던 점들을 여기서 세 가지 퀘스션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 가지는 대부분의 캠들이 여기는 그레드 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액티베이션 채널에 웨이트를 붙이고요. 그 웨이트를 써메이션하는 원래의 오리지널 캠과 같은 구조를 사용하라고요. 여기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렐루 펑션이 보입니다. 렐루는 어떤 값이 있을 때 양의 값만 취하는 0과 그 값의 맥스 값을 취하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왜 이런 식으로 채널 와이즈, 임포턴스, 웨이트를 모두가 사용하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이거는 오리지널 캠에 있었던 어떤 그 캡 레이어의 어떤 유산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여기 렐루가 있는데 이 오리지널 그레드 캠의 저자들은 이 렐루를 쓰는 이유, 양의 값만 취하는 이유가 파지티브 인플루언스만을 고려하기 위해서 특정 클래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의 질문은 파지티브 인플루언스와 파지티브 밸류가 일치하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라는 단어를 중의적으로 사용을 한 그런 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의견은 이렇게 0의 값을 갖고선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갖고 이 해당 클래스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 어떤 attribution thresholding 저희가 부여한 각 입력 인자의 중요도를 thresholding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서 굉장히 나이브한 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그레드 캠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렸던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값이고요. 단 하나는 아웃플레이어에서 그 해당 레이어까지의 백프로판 그래디언트 값입니다. 많은 논문들이 이 그래디언트 값이 릴라이블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값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스코어 캠이나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렐러번스 캠 이런 것들이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의 의견은 이 패스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릴라이블하다 세 가지 모티브이션을 갖고선 저희의 새로운 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캠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약간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근본은 테일러 정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하고자 하는 FCX, 클래스 C의 입력의 X였을 때의 소프트 맥스 출력 값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테일러 정리에 따르면은 X텔다라는 어떤 베이스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걸 다음과 같이 아웃풋에서 액티베이션까지의 미분 값과 그 액티베이션 값의 고부로 나타낼 수 있고요. 특이하게도 여기서 액티베이션, 원래 데이터 이미지의 액티베이션과 이 베이스 이미지의 액티베이션 값 두 가지의 차이로 어떤 포뮬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하신 다른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논문들에서는 이 두 번째 있는 액티베이션을 그냥 다 0으로 두시던가 아니면 원래 이미지를 블러했을 때 나오는 액티베이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 없애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의 생각은 제가 만약에 제 자신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제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술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병현 교수님과 제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후자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의 액티베이션 값만 갖고선 저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이 둘의 차이를 갖고 설명을 해보자 라는 것이 저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건너야 될 허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기서 이 값하고 이 값이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프로스메이션이 발생한다는 거 이게 두 가지의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베이스 포인트를 조금 특별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뒤에서 정의할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의 액티베이션 AR과 원래 이미지의 액티베이션 이것의 컨벡스 컨비네이션으로 이 베이스 액티베이션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내보자면 다음 것 같은데요. 설명하고자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인풋 X가 있고요. 제가 잡는 베이스 X-Tilda가 있습니다. X-Tilda는 X에서 그렇게 멀진 않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포인트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아무 포인트나 잡을 수 있도록 이 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잡을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떤 저를 설명할 때 저와 가장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 좋겠다 해서 이 레퍼런스의 이미지는 클래스 C의 관점에서 봤을 때 C일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미지를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컨트라스티브한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특히 여기 보이는 아까 두 베이스 포인트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이 알파 값이 0에 근접할수록 또는 베이스 포인트가 인풋에 가까울수록 이 Approximation 에러가 0으로 간다는 것을 논문에서 증명을 하고요. 증명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 값에 디펜던트 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결국 저희가 알고 싶은 값은 인풋의 상대적인 중요도입니다. 그 인풋에 부여되는 절대적인 값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 이제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하는 펑션을 쓰이게 되면은 이 알파의 값이 사실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 알파가 굉장히 작다. 작은 양수라고 어슈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Approximation 에러도 0으로 가고요. 또 아무 레퍼런스 포인트나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완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저를 설명할 때 다른 하나의 레퍼런스만 잡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알게 최대 알게 레퍼런스를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서 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라이브라 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게를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레퍼런스 필터링을 통해서 제가 특정 레퍼런스 사용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보고선 결정을 하게 되고요. 뒤에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퍼런스를 지금 트레이닝 이미지에서 찾게 되는데 이거를 밖에서 쿼리가 왔을 때마다 찾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 라이브라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아까 퀘스션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세 번째는 해결이 됐는데 두 번째, 렐루가 있던 이유를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0을 기점으로 이것이 파지티브 인플루언스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간단한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0과 1 사이의 어떤 값들을 트라이를 하면서 가장 좋은 트레스월드 값 찾아보자. 이것을 트레스월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했고요. 프로세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왼쪽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고 얻은 각 입력 피처, 픽셀에 대한 어떤 중요도 값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값만 보는 것부터 이제 모두 다 보는 것까지 마치 그 카메라의 조리개, 애펄처를 이제 닫았다가 풀 오픈까지 하는 것처럼 변화시켜 가면서 그 원래 이미지와 이것을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는 영역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 이미지를 원래 클래스파에 넣으면은 이제 확률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다 보는 것보다 제가 이제 만약에 이미지상에 저는 이제 고양이 클래스로 분류하고 싶은데 고양이와 강아지가 같이 있었다. 고양이와 비행기가 같이 지나간다 했을 때 이 고양이에 해당되지 않는 피처들은 지워지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지워짐이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레퍼런스 반대되는 클래스의 레퍼런스를 빼줌으로써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 스트레스월딩을 함으로써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프로세저를 간단한 프로세저지만 이런 프로세저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이 방법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경관계상 이 퀄리티 매저는 설명을 자세히는 안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설명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가장 간단하게 간단하면서 많이 통용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설명 해석 맵을 원래 이미지에 오버레이를 했을 때 원래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의 확률값보다 나중에 오버레이를 했을 때의 확률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해당 클래스가 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당 클래스의 특징이들을 잘 포커싱을 했다면은 확률값이 증가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두 개는 그 확률값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 평균 확률 증가 감소 값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밑에 increase rate, decrease rate은 전체 테스트 이미지 중에서 몇 퍼센트나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캠인 그래드 캠 이것의 개선 버전 그래드 캠 뿔뿔 그 다음에 아까 연대 렐러번스 캠 그 다음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 중에 하나인 스코어 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AAA에서 나온 논문인 이 AGF와 SIG 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둘이 이제 SOT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것은 이 빨간색의 라이브라 캠입니다. 그래서 모든 플랫은 X축이 왼쪽은 aperture가 이제 fully closed 오른쪽은 fully open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 measure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플라팅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average 확률값 감소와 증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위에 있을수록 퀄리티가 좋고요. 여기서는 increase rate, drop rate여서 높을수록 낮을수록 좋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의 음미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조금 더 보시면은 사실 이 해석이 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존 SOTA, 기존 것들 특히 작년도에 나온 SOTA 모델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큰 말진으로 이 더 좋은 퀄리티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exciting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optimize를 하고 다른 캠들은 그런 식으로 optimize를 하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threshold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것을 캘리브레이션을 저희는 돼 있고 나머지들은 그들의 제안대로 비교를 했을 때 아까 그 처음 보여드린 커브가 높이 있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아래 면적도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 아래 면적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AUC라고 부르는데요. 그 면적에 있어서 저희 캠이 기존의 베스트에 비해서 밑줄 친 것이 세컨드 베스트인데 거의 높은 경우에 거의 두 배까지 퀄리티를 인프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위로 보시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데이터 세트 그 다음에 네 개의 클래스 그 다음에 레지넷 50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볼 때 주안점이 뭔가 하면 어떤 그 이미지 상에 있는 해당 클래스의 개체를 잘 포커싱을 하는지 그 다음에 노이즈가 많지 않은지 여기 AGF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잘 찍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원본 이미지와 오버레이가 돼 있어서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사실은 이 주변 픽셀 값을 다 찍거든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시규 캠은 주변을 거의 0의 값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AGF는 뭔가 눈에 보이기는 플리징 하지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는 이 아래 두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이죠. 그런 이제 약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안점은 어떤 예를 들어서 버터플라이로 하면 버터플라이 전체를 잘 마킹을 하는지입니다. 버터플라이 특징이 있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한 이미지 상에 같은 클래스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이미지에 person이 지금 사실 세 명이 있는데요. 이 세 명 각각을 잘 하이틀라이트 하는지 그런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네 가지 캠 같은 경우는 중간 영역까지 다 꽤 높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거는 이제 세퍼레이션이 분명히 보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말 위에 기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캠과 다르게 기수 영역만 딱 잡아내고 있고 톨치는 이제 사실 불 영역을 잡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막대기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플레임 영역을 잡는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진의 16에 대한 결과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강아지 두 마리의 머리 부분 잘 잡고 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저희가 자랑할 만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네이크의 전체 부분 굉장히 잘 잡고 있고요. 이런 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것 레퍼런스를 필터링하는 것 스레이셔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들의 컨트리뷰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험한 결과이고 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사실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계산 시간을 이제 색 단위로 표시한 것인데 기존 캠 특히 스코어 캠 같은 경우는 한 번 한 장에 대해서 만드는데 15초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비교적 빠른 최근 캠 AGF랑 시그 캠에 비해서 전혀 느리지 않은 속도를 갖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인가요? 그 세니티 책이라는 논문이 이한 그 펠로 그룹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은 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이미지에서 어떤 형상을 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미지의 특징도 추출을 하지만 뉴렛이 어떤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따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뉴렛의 아웃풋 부분부터 웨이트를 레이어 단위로 랜덤아이지를 했을 때 이 캠이 얼마나 잘 망가지느냐 그 센스티비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리지널 캠이고 마지막 레이어 하나만 변동을 시켜도 섭동을 시켜도 캠이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 세니티 책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브라 캠은 기존의 소타 모델을 소타 캠 방식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시그 캠은 이름이 캠인데 캠 방식은 아니거든요.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AGF도 마찬가지고요. 그 방식들을 다 저희가 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서 상당히 익사이팅하고요. 특히 저희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 캠을 이용하시거나 좀 더 발전시키거나 하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Explainable AI에 대해서 한 연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건 이제 Twin Galaxy 사진인데요. 뉴를렛을 복제하는 그런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모델 스틸링 어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어택 시나리오는 많은 AI 서비스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비단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동작을 하는 삼성의 빅스비와 같은 AI 모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사용자와 공격자는 이 AI 모델의 입력의 형태로 쿼리를 던질 수가 있고요. 이 쿼리에 대한 해당 공격 대상 모델의 출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클래스인지만 알려주는 멤버십 아웃풋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상 클래스 중에서 예를 들면 top5의 각 클래스별 확률까지 알려주는 소프트맥스 아웃풋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제공이 되고요. 많은 여기 아래 서비스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스팅 어택커는 일반 유저처럼 쿼리를 보내서요. 이 리스폰스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execute 쿼리와 리스폰스를 모아서 소위 트랜스퍼셋을 만들고요. 이 트랜스퍼셋을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외부에서 이제 낙허프 한국말로 하면 짝퉁이 되겠는데요. 복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 원래 모델에 대해서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모델이 최소한 어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들이는지 예를 들면 해상도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응용을 갖고 있는지 이미지상에서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칼 이미지를 주고 이 사람의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워크플로우는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만약에 분류를 분류 문제를 푸는 어떤 컴퓨터 비전 테스크이다. 그런 엠라스라고 하면은 아마도 저희가 논문으로서 알고 있는 그런 소타 모델들 또는 유사 모델이라고 또 게스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파이톨치, 텐서플로우 뻔할 거고요. 안에서 사용되는 오토마이저도 대부분 애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자가 사실 저 안에 들어있는 AI 모델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특히 요새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자기네들의 에코 스피커를 출시됐을 때 거기에 대한 테크니컬 블로그를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공격자가 저 안에 있는 모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유사한 모델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어떤 모니터링 코스트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복제를 해서 쓰듯이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나온 공격기법이 AI 모델이 있으면 딥러닝 모델이 있으면은 이 모델을 인버스를 해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추측하는 그런 공격들도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모델의 복제품을 만들어서 비슷한 공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그런 예시에서와 같이 예시에서 그 모델에 대한 그래던트라든지 로스 펑션에 대한 정보가 화이트박스 레벨의 정보가 필요한데 블랙박스에선 그게 하기가 어렵겠죠. 대신에 이 모델 스틀링 공격을 먼저 감행을 해서 그런 어떤 세컨더리 어택 진짜 공격자 수행하려고 하는 어떤 진 공격의 스태핑 스턴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저희가 관심이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빅스위비를 복제를 해서 어떤 인텔렉스 프로퍼티를 침해하는 그런 공격들이 저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복제하는 공격기법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낙오프넷 공격입니다. 이건 제가 복잡하게 써놨지만 왼쪽 파란색이 공격 대상 빅틴 모델 오른쪽이 Adversary인데요. 왼쪽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딥러닝 학습입니다. 오른쪽은 사실 간단한 세팅인데요. 공격자는 원래 빅틴의 모델을 모르고요. 아키텍처를 모르고 트레이닝 세트도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나 학습 알고리즘 이런 정보를 모른다라는 전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쿼리에 사용할 어떤 데이터셋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V는 파란색 모델, 빅틴 모델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분포이고요. 여기서 PA는 공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분포, 입력 데이터의 분포입니다. 이 둘은 다르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공격을 우리가 낙커프넷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델이 공격자의 모델과 방어자의 모델이 같을 때, 비슷할 때, 캐페스트가 크고 작을 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낙커프넷 공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논문에서 공격 성능이나 방어 성능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대표적인 방어 기법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컬리어 20년도에 나온 프리디션 포인즈딩인데요. 여기서의 차관점은 엠라스로 제공되는 AI가 있을 때 일반 사용자는 출력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공격자는 출력으로 나온 쿼리에 대한 리스폰스 값을 이용을 해서 바깥 외부에서 낙커프모델을 학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낙커프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래디언트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력을 줄 때 출력을 약간 왜곡해서 결국 공격자가 볼 그래디언트를 최대한 오도할 수 있다면 미스트랙트 할 수 있다면 이 프리디션 포인즈딩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유가 빅틴 모델의 어떤 그래디언트 로스 펑션을 줄이기 위한 학습에서 라고 하면 저는 이제 Y라는 정답 대신에 Y-틸다라는 소프트맥스 벡터를 외부에다 보여줌으로써 일반 사용자는 괜찮거든요. 함수값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공격자는 그래디언트를 추출해서 학습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Y-틸다를 이 두 벡터가 최대한 벌어지도록 올소거나 해지도록 준다면 공격자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이 그림은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의 로스 펑션과 여기서의 로스 펑션이 사실 다르거든요. 웨이트도 달라야 됩니다. 이 녹색은 제가 방어하려고 하는 모델의 로스 펑션과 웨이트이고 이 빨간색은 공격자가 학습할 모델의 로스 펑션과 이제 웨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달라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포뮬레이션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자가 사용하는 모델이 방어자가 사용하는 모델과 같다라는 전제를 깔고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둘 사이의 각도를 이제 세트하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리스폰스 y와 y tilde의 거리는 최소화해서 일반 유저도 어떤 accuracy의 드랍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각 거리를 최대화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리포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면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 최적화 문제를 유도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와 같이 이 첫 번째 g는 공격자 모델의 어떤 그래디언트 이거는 두 번째 g는 방어자 모델의 그래디언트인데 여기서는 같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 방어 기법은 이제 어댑티브 미스인포메이션 AM인데요. AM은 어디에 차관을 두나면은 여기 보이는 값이 이제 쿼리에 대한 모델의 출력 소프트맥스 값인데 그 소프트맥스 확률 중에서 가장 큰 값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은 이제 일반적인 쿼리인데요. 일반적인 쿼리는 학습을 시켜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익젠플에 대해서는 가장 큰 소프트맥스의 값이 거의 1에 근접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제가 낙오프넷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JBDA라는 데이터를 증강해서 쿼리를 시도하는 이런 공격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방어자가 사용한 공격 대상이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는 굉장히 다른 입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클래스로 분리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MSP 값이 1에 근접하지 않은 값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2007년도 아이클리어 논문에 이미 통해서 알려져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 스틸러의 쿼리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 쿼리 탐지기를 통해서 이 모델의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공격 같으면 나쁜 정보 일반 사용자 같으면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겠다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메소드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다 한 것 같은데요. 이 F 파란색은 원래 모델이고요. F hat은 F와 완전히 반대의 정답을 주도록 학습된 세컨더리 모델입니다. 우선 미스 인포메이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둘의 결과를 섞어서 일반 유저, 일반 공격자 포함해서 유저한테 보여주게 되는데 그 성능 비율을 디텍터의 컨피던스를 갖고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디텍터가 이것은 높은 확률로 공격인 것 같다 하면 최대한 미스 인포메이션 모델에 출력을 주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도 논문만 보시면 굉장히 잘 동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코드를 구현해서 돌려보시면 여기서 이 두 인포메이션 섞는 알파 값이 거의 0 아니면 1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디텍터가 거의 100% 확신해서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어자가 공격자가 어떤 식의 코리를 던질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 디텍터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방어 성능이 굉장히 떨어짐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타 디펜스 메소드는 EDM인데요. 이 EDM의 아이디어는 한 가지 모델을 방어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델을 앙상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앙상블들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같은 어떤 특정 클래스의 확률값으로 많이 몰리는 의견들을 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이버시티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이 앙상블들이 최대한 다른 클래스의 맥스 값을 찍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다이그램이 이제 그 앙상블을 구성하는 클래스 파이어들의 소프트 넥스 출력값이 각거리 측면에서 최대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옵제티브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옵제티브를 넣어서 이 각각의 모델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방어를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 다이버스한 모델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논문에 보시면 이 모델들의 어떤 머저리티 보팅을 출력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해시 펑션을 사용해서 이 모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바깥에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실험 결과로는 해시 펑션의 초이스에 따라서 이 EDM의 방어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제안한 방어 방법인데요. 저희는 일단 인터프리테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M-LAS의 새로운 출력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AI들이 이제 익스플래네이션을 주도록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모델 스틸링에 있어서 공격 서피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차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먼저 쓰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컨퍼런스에 이 논문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을 때 모델 스틸링 공격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방어 기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시나리오에 대한 방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PPAM, EDM이 갖는 단점들 방어자의 방어자가 공격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최종 결과물이 다음 한 장의 슬라이드로 그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호를 하려고 하는 빅틴 모델이 있습니다. 이 빅틴 모델은 소프트맥스 출력 fxq와 인터프리테이션 맵 애트리뷰션 맵 두 가지 정보를 출력으로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쿼리에 대해서 미스트랙션 모델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 미스트랙션 모델은 결국 소프트맥스 값과 인터프리테이션 값을 만들어내고요. 유저들은 이 미스트랙션 모델의 결과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PPA 아이디어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공격자의 모델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자가 몇 가지 특징을 갖는 미스트랙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 특징은 다음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공격자의 모델에 대한 그래디언트가 아니고 원래의 모델 f와 미스트랙션 모델 f 틸다의 그래디언트가 최대한 올소 버널이 되도록 해당 쿼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디언트 정보를 최대한 왜곡하도록 제가 오브젝티브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래디언트 값을 오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유도가 필요합니다. 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한 것이 이 소프트맥스 벡터라는 것이 저희 결국에 어떤 클래스의 확률값이 가장 큰지를 갖고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각각의 클래스의 확률값 자체는 조금씩 변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률값을 프리젝트 한 대신에 오더로 프리젝트 하도록 저희가 문제를 바꿨고요.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 인터프리테이션이란 것도 각 입력 픽셀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인터프리테이션 값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의 랭크 오더를 유지하도록 저희가 또 제약 조건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저희가 비스테렉션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볼 점은 그러면 저희가 모델의 그래디언트를 오더를 하게 되는데 미스테렉트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익스테렉션을 많이 해 연구해 본 결과 이 인터프리테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전체 그래디언트를 다 변경을 하기 쉬운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출력으로부터 인풋까지 그래디언트를 이용하는 이 인풋 타임스 그래디언트와 같은 옛날 방법들은 전체 그래디언트가 좀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될까요? 전체 그래디언트를 약간씩 다 변경시켜도 저희가 변조가 꽤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디캠 같은 경우에는 이 액티베이션을 만드는 아래쪽 부분의 그래디언트를 만약에 저희가 손을 대게 되면 인터프리테이터의 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차단점은 이 위쪽 파트와 아래쪽 파트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강도를 주고 변조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그래디언트 인 파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디언트 전체 벡터를 레이어에 따라서 탑과 바텀 펄트를 나눠서 직교화하는 이 오브젝트를 갖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로 바꿨을 때 이 알파라는 파랜트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포커스를 둘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프트맥스 벡터에 대해서 탑K의 인덱스의 오더를 유지를 시킨다 라는 것을 저희가 제약 조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F tilde는 미스트렉트 모델의 소프트맥스 값이고 이 S1이라는 것은 원래의 소프트맥스 벡터에서 가장 큰 확률값을 갖는 인덱스입니다.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해당 인덱스에 대해서 이 값이 그 클래스가 가장 큰 값을 갖도록 미스트렉트 모델의 소프트맥스 벡터에서도 이것을 제약 조건으로 두고요. 이건 이제 전체에 대해서 다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탑K에 대해서는 순서를 유지시키고 그 이하의 값에 대해서는 안에서 어떻게 섞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제약 조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인터피테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터피테이션은 저희가 전체 맵에 대해서 여기 width, height로 표현되는 전체 이미지의 애티비션 값에 대해서 이제 랭크를 프리저브 하도록 다음 제약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걸 이제 한 군데로 모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꽤 복잡한 컨스트레인 옵티미지에이션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뭔가면은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가 왜냐하면은 저희는 외부에서 코리가 들어올 때마다 이 문제를 풀어서 미스트렉트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관건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 이 문제를 컨스트레인 옵티미지에이션 언 컨스트레인 옵티미지에이션 문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80년대부터 많이 쓰던 이제 페널티 메소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언 컨스트레인 옵티미지 문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룰렛의 레이어가 많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 계산이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 또는 그래디언트에 그래디언트 변조시키는데 민감한 또는 출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민감한 레이어만 골라서 그 레이어에 해당되는 그래디언트 부분만 골라서 변조를 시키자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어떤 레이어 센스티비티 그 다음에 CS라는 레저를 정의를 해서 전체 그래디언트의 민감도 중에서 상위 90%, 상위 50%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플랫이 이제 저희의 실험 결과인데요. X축은 쿼리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은 복제 모델의 accuracy입니다. 그래서 복제 모델의 accuracy가 떨어질수록 방어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위에 플랫들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AM, PP, EDM 세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 점선은 언디펜드드 모델을 복제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디펜스 메소드들도 디펜스가 되긴 하는데 저희 메소드를 보시면은 이제 쿼리 숫자가 증가하더라도 지금 클래스의 개수가 이 데이터셋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사이파 10까지는 이제 10개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엔리스나 KM리스도 KM리스도 이제 칸지 한자 데이터셋인데 이제 10에서 한 20% 내외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쿼리 수가 증가해도 이 증가, 공격자의 모델의 에큐리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느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섯 개의 데이터셋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인터프리테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했고요. 사실은 여기 숨겨진 실험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 인터프리테이션을 떼고 기존 메소드와 똑같이 실험을 해도 저희 메소드의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따로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실험, 여기 실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탑원 에큐런스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미스트랙션 모델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경험하는 테스트 에큐런스는 원래 모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인터프리테이터의 성능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수치적인 정량적인 비교표도 논문에 있고요. 정성적으로 보면은 약간씩 모양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포커스 에어리어 자체는 꽤 잘 보존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드 캠으로 봤을 때 결과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아까 그 큐뮬러티브 센스티비티 얼마 전체 레이어 중에서 얼마큼 많이 센스티브한 애들을 골라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테스트 에큐러시 공격자의 모델의 테스트 에큐러시 낮을수록 방어가 잘 된 것이고 런타임이거든요. 방어를 하는데 평균 그 쿼리에 대한 리스폰스 타임입니다. 보시면은 PPE랑 저희 메소드인 딥 디펜스 딥 디펜스 딥이를 비교했을 때 일단 PPE는 공격자의 모델이 60%나 에큐러스가 나오거든요. 저희 모델은 여기서 레이어를 두 개만 써도 10%대의 성능밖에 안 나오게 되고요. PPE의 런타임이 0.23초인데 저희 모델은 0.65초 그래서 이 비료도 실험이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미 레이어 수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메소드가 그래서 약간 더 컴퓨터션을 쓰긴 하거든요. 이것과 이제 같아지진 않는데 어쨌든 좀 비슷한 타임오더 내에서 훨씬 좋은 방어 성능을 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저희 메소드를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모델 스틸링 디펜스에 있어서 저희 모델이 다음주에 논문이 발표가 되면 한동안 소타 다리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피테이션을 공격자가 사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첫 번째 방어 기법이 되고요. 아까 좀 복잡해 보이는 최적화 문제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빨리 풀기 위해서 몇 가지 트릭을 사용을 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랩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희 랩 인원들은 이제 좌측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저희 학과 특성상 그 파트타임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부가 이제 국방부 계약학과여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국방부에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반 조금 넘게가 파트타임 분들이고요. 안랩 퀴사 이런 이제 사이버 작전 사령부 이런 직원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오른쪽에 보이는 기관들하고 이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품원과 LIG와 제가 그 AI 기반 소프트웨어 테스팅 지능형 사이버전 과제를 이제 곧 시작을 하고요. 또 애틀리와 이제 미래 도전 국방 과제를 이제 또 다음 달부터 다음 달 이전에 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약간 보안의 범위를 넓혀서 이제 제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한국으로 비슷한 시기에 왔거든요. 한국에서 계속 살아도 될지를 알기 위해서 미세먼지 과제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 광위의 광위의 보안 분야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후변화를 많이 심각하게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과제가 발전을 해서 그 저희 나라에서 이제 기상위성도 오래 이제 띄우고 관측 데이터도 얻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익스플레이너블 AI와 딥러닝 기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법은 들어갔고 이제 XAI 기법은 이제 제가 조금 자문을 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국정원과 SNS상 범죄 위험도 분석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악과제로는 저 위에 LIG 넥스원도 이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와 그 차량에 들어가는 소용화된 AI 엣지 AI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성과는 딥페이크 방어 그 다음에 악성코드 탐지 그 다음에 명화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첫 번째 사례 시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컴퓨터 비전 테스크를 통해서 불량인 제품을 골라내는 이런 비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지금 공장에서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제 연구실에 하고 있는 최신 연구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뭔가 의견도 나누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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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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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